이런 느낌 그 설렘까지도 내 초그룹을 때 윤지의 여자친구랑 안 좋아볼 만나진 말아요 우리 아니 피디님이 자꾸 변호사님 꼭 취재시키래요 그래 커플 만들기 작가 아니야?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에요 이 자식 봐라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근데 어디에서 많이 봤어? 그렇지 오빠? 나하고 진짜 한번 할 거야? 진짜 안 만나지 가짜 안 만나겠어? 난 안 되겠는데 뭐가 안 돼? 좀 조용히 해봐 딱 말이야 나 여기서 멈춰? 아직 썸이에요? 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틀을 냈더니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집에 가자 우리 집? 어